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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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어떤 것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을 입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유전자인데 이렇게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때리면 이 DNA들이 이렇게 손상을 입어요. 여기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지그러지고, 우그러지고, 결합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못쓰게 됩니다. 못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복구를 시키려면 이 찌그러진 DNA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찌그러진 DNA를 잘라내버리는 특수한 물질이 생산이 돼.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찌그러지면 즉시 이 아구가 잘 발달한, 아구가 왜 발달하겠어? 잘라먹어야 되니까. 잘 발달한 이런 것들을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합니다. 이게 쭉 생산이 돼 가지고 아, 여기에 찌그러진 게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잘라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이미 유전자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시고 이 프로그램을 짜서 유전자로 입력을 해뒀어. 그래서 지금 이게 필요해졌어. 그러면 그 유전자 복구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유전자에 탁 신호를 보내면 이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탁 켜지면서 이 소방관 아저씨, 아구가 잘 발달한 아저씨를 생산해서 가서 잘라먹게 해요. 그러면 잘라먹어 버리면 먹어버리기만 하면 복구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복구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리공 아저씨가 생산이 돼. 그래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부속품, 잘라내버린 이 노란색 DNA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 껴 맞춥니다. 참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귀신 고칼로릇이라 그래요. 우린 몰라. 모르는 동안에 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껴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공 마무리하는 이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들고 와서 어떻게? 껴 맞춰놓은 것을 찾고 맵니다. 그러면 언제 망가졌다 하녔듯이 망가진 유전자가 새 유전자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 안에 있는 망가진 유전자도 이런 식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암세포도 자꾸 정상화되고 정상세포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찌그러져서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하는 게 쉬울까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해서 이렇게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되기는 참 어려워요. 그것은 모든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 아주 나빠야 해요. 그리고 그 나쁜 환경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지속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아주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암세포로 변해버리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정상화해 주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면적 환경을 정상화 시키는 건 뭐예요? 내면적 환경을 정상화 시켜주는 건 생명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정신님이 들어오면 잡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고 내 내부적 내면적 환경이 정상화되죠. 그래서 내가 원수진놈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내 내면적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와서 내 내면적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은 뭐예요? 식생활, 공기, 물, 운동, 휴식, 절제, 믿음 이 기본 여건이 잘 조성이 되면 내면적 환경을 변화시킨 생명이 이렇게 해서 변질된 유전자들을 어떻게 다 정상으로 회복되면 세포가 서서히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돌아오면 암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면역 세포가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정말 그 꺼졌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켜지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하게? T세포들이 우리보다 강해졌다. 그걸 느끼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숨습니다. 그래서 T세포들이 다시 약화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다시 약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암동면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어제쯤 해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동면상태에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암세포가 빨리 동면상태로 들어가느냐는 여러분이 박수를 얼마나 강하게 치느냐에 달려있다. 얼마나 뉴스타트는 즐거운 투병입니까? 그렇죠. 내가 즐거울수록 행복할수록 빨리 나는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내면의 어두운 내면의 환경, 부정적인 내면의 환경을 쑥을 버리고 어떻게? 그거를 거부하고 빨리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의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항상 그리워하는 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니까.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그게 뭐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다음에 가고 봐라. 내 고향 남쪽 바다로 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병원을 당기면 누구한테 더 좋아? 정상세포들이 죽어나니까.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생명을 받아들여서 내면적 환경을 다시 승화시키고 외부적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게? 암세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또 어떤 부정적인 암세포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옛날에도 잠시 동안 이런 적이 있었어. 그러더니 결국 작심삼일이더라. 오늘쯤 되면 3일이 지나도 점점 더 즐겁네. 점점 더 박수를 더 잘 치네. 점점 더 내면의 환경이 밝아지고 첫날, 둘째 날 와서 밥하고 반찬이 싱거워서 어떻게 먹나? 이제는 이거 자꾸 먹으니 맛이 괜찮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어갈 때 그것은 암세포들이 그쯤 되면 암세포들이 뭐하게? 짐 싸자.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몸 안에서는 암세포들이 짐을 싸서 아마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이나 상환이 누나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망가져도. 반드시 우리 몸 안에는 회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장조주가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해온 것입니다. 상환이처럼 그렇게 어릴 때 스테로이드를 얼굴이 부었잖아요. 그게 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거든요. 왜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썼냐고 하면 상환이 병이 그게 자가 면역성 병이에요. T세포가 변질이 돼 가지고 자꾸 자기 콩팥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젤을 주면 T세포를 자꾸 죽여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이렇게 얼굴이 붓고 이런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T세포가 콩팥을 공격 못하는 만큼 또 더 나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병원 치료라는 건 다 그런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병을 저도 의사로서 내가 의사가 됐으니까 의사가 병을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의과대학을 갔으나 의과대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의과대학에서는 정직하게 가르쳐요. 병 고칠 수도 없으면서 병 고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의과대학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은 정직하게 우리는 의사로서 약물로나 의술로서는 병을 치유할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항암제나 이런 모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녔 때는 사람의 정상혈압이 뭐냐? 그러면 정상혈압은 나이에다가 90을 보태면 정상혈압이 나온다. 이렇게 배웠어요. 세상에. 그러면 지금 이상구의 혈압은 77에다가 90을 더하면 167이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고혈압이야. 그런데 그 당시는 77세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게 고혈압이면 77세 죽어야지. 그게 정상혈압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각제 보니까 123에 70이야. 얼마나. 그것은 내가 어떤 생활습관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고. 자꾸 우리는 나이가 병을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워보면 의학을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 정상적인 생활습관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면 나이 때문에 병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그 날도 죽는 날도 어디로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높은 누보산 또는 비스가산이라는 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곧 들어갈 갈릴리 땅을 그 산 꼭대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모세야, 나는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잠들어라. 그래서 스위치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것이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으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스위치를 어떻게 해? 차악 내리면 모세는 탁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 나이가 120살이었고 그 모세는 눈도 잘 보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은 어떻게 해? 네가 여기까지다. 이제 너는 수고하지 말고 지금 여호수와 갈렙에게 맡기고 너는 잠들어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들을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인들이 걸리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이 되니까 걸리던.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혈압도 정상적으로 뭐예요? 16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성인병이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 걸린 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이가 들면 다 아프고 병이 든다. 그런 생각이 확 이렇게 배어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떨치기가 보통이래요. 그래서 뉴스타트로 다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진리로 다시 완전히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를 여러분이 착실하게 정말 세부적으로 듣고 세부적으로 이해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 큰 힘이냅니다. 아 그렇구나. 너 어디서 공부했냐? 그러면 뉴스타트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성인병이 아니에요. 20대에도 당뇨 걸려요. 20대에도 고혈압 걸려요. 30대도 중풍 걸려요. 성인이 되어야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구나?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구나. 결국 생활습관이란 건 뭐예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식생활습관을 선택할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모든 게 생활습관 속에 들어있잖아요. 생활습관이 나쁘니까 병에 걸린다.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취소시켰습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무식한 의사예요.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바뀌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활습관이. 결국 생활습관이란 것은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결국 과학자들이 결론을 낸 게 뭐예요?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셨고 이것을 생명을 선택하셨고 기본 여건을 내가 공급하기로 선택하셨다. 그 선택만 정말 선택하신 대로 밀어붙이면 유전자는 회복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 환자가 이렇게 넘쳐나는 사회가 됐어요. 젊은 사람도 이제 고혈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는 뭐 30대 중반 되면 고혈압이야. 그래서 혈압약처럼 잘 팔리는 약이 없어요. 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혈압약으로는 혈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치유되지는 않지만 혈압약으로 혈압을 그때그때마다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말입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과학자가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아주 놀라워서 타임 잡지에 이렇게 대수 특별 특집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스노든 박사라는 유니버시티 오프 켄터키 치매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분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에 있는 현실의 상황이 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여자는 착한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도 착하고 또 어떤 여자는 시어머니를 잠을 만나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치매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노든 박사가 생각하기를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를 연구하면 그래도 종교도 같고 생활 방식도 다 단체생활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일도 다 비슷비슷해 옷도 똑같이 입고 음식도 비싸게 다 먹고 그런데 그 상황이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당히 균일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수녀님들과 치매에 안 걸린 수녀님들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이 차이점이 확실히 나타나겠다. 그래서 한 연구입니다. 더운 지방에 수녀님들이 치매들 잘 걸리냐 추운 지방이냐 건조한 지방, 습한 지방 이런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치매가 더 잘 걸리고 덜 걸리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외부적 환경은 상관이 없어. 그 차이가 없어. 결국은 스노든 박사가 주시한 것이 뭐게? 내면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 중에서 또 일찌감치 50대 후반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치매가 상당히 빨리 오는 수녀님들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기 작은 사진이 나온 것처럼 고참 수녀님들인데 다 은퇴하고 그랬는데도 기억력이 뭐예요? 생생하신 그런 수녀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왜 날까? 그래서 수녀원 당국에다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기장을, 내면을 보려면 뭐예요? 일기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 아주 기꺼이 치매 연구를 해서 온 세계 인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하면 그래서 일기장을 보도록 허락을 했어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기억력이 생생한 나이가 벌써 80이 가까워도 70 중반이라도 기억이 생생한 수녀님들의 특징은 일기장이 빡빡하다는 거에요. 그 일기를 주로 많이 썼고 그리고 그 일기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 생활을 뭐 있게? 의미있게, 의미있게, 의미있게 보내줘요. 그러니까 쓸 말도 많아. 그래서 오늘은 어느 병원에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그분이 자꾸 좋아지면 기쁘다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아주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 난 너무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뭐에요? 진선미가 넘죠. 그런 내용이 많은 수녀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치매가 안 와요. 그런데 어떤 수녀님들이 젊을 때부터 치매가 많이 시작하냐 하면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구나.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옷 벗고 나가까? 나가도 갈 때가 없구나.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저는 은퇴할 생각은 없거든요. 저는 이게 일이야. 저는 옛날에 39살 때부터 현대의학으로부터 은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를 하면 절대로 은퇴를 하면 안 돼요. 그 퇴자가 아주 나쁜 거잖아요. 미국말이 참 좋습니다. 미국말로 은퇴는 퇴가 아니에요. 퇴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말은 얼마나 나빠요? 은은 뭐에요? 은. 숨는다는 거에요. 숨어서 퇴한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이야.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절대로 여러분 은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은퇴를 하시려면 반드시 새로운 내가 앞으로 흥미를 가지고 연구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요즘 여러분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 연구하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구글만 들어가면 지식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흥미진진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흥미로운 분야 중에 제일 흥미로운 분야가 뭐게? 뉴스타트지! 이거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자신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를 내가 연구해서 더 깊이 깨달아서 상대방에게 얘기해주면 상대방 유전자도 켜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인사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써놨잖아요. 책도 연구를 하고 또 그 외에 구글 들어가서 다 의문나면 질문 탁 치면 그 대답이 쫙 나와 있어. 무슨 질문이든지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삼천포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삼천포에서 집회를 끝내고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경산 그래서 구글 들어가서 삼천포에서 경산까지 거리는 탁 치면 딱 뜨더라고요. 지도하고 딱 뜨더라고요. 그 거리는 얼마고 버스로 가면 몇 번 걸리고 다 나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떠오르면 그냥 멍청하게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말고 한번 쳐봐. 쳐보면 쫙쫙 떠요. 그러니까 이게 반짝반짝 한다고. 그렇구나. 치매가 제일 잘 걸리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아이고 아이고 잔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만사 귀찮다. 나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아니 아무 생각도 하기 싫으면 뇌세포가 필요해 하네. 필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빨리 치매가 돼요. 그런데 항상 무슨 흥미를 가지고 자꾸 추구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얻고 그러면 치매 안 걸려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게 살자. 그렇죠? 유전자는 그 의미, 뜻에 반항하다. 자, 이제 이정도 하고 자, 오늘은 제가 당뇨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강의를 하고 말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에요. 옛날에 건강할 때는 혈당이 안 올라갔어요. 왜 혈당이 올라가느냐? 그 원인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은 당에서 우리가 뭐를 얻어요? 전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은 식물이 뭐를 한 거예요? 광합성을 한 거예요. 탄수 동화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공기 중에서 받아들인 탄산가스에서 나온 탄소와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 그거를 화합을 하면 탄수화물이다. 그 탄수화물이 당분이에요. 그 당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탄수와 물을 화합하는데 사용하는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전기에너지만 몸에 남고 탄소는 탄산가스로 변해서 나가버리고 물은 소변과 땀으로 어떻게 하나?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에너지, 전기만 남아요. 그래서 그 전류가 우리 몸을 흐르는데 그 전류의 흐름, 그 전류의 결, 파동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 그 전류의 결은 뭐가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핵심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강의를 그때 들었을 때는 야, 그렇구나 해도 한 2, 3일 지나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안 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면서 이 뉴 스타트 공부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키우고 치유로 인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위받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공부야, 이 공부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에 피가 통하는데 여기에 적혈구가 있죠. 이 적혈구는 산소 산소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피 속에 뭐가 녹아 있어요? 당분이 녹아 있다. 그런데 이 당분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속에 있는 어디로 가야 돼? 미토콘드리아 엔진. 그래서 이 세포가 모세혈관과 접혀 있습니다. 이게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또 세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산소는 그냥 이 분자 크기가 그냥 O2, 산소에 불과하니까 작아서 그냥 스며들어 갈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분은 분자량이 꽤 커요. 그래서 스며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이 분자량이 큰 당분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당분을 통과시키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과학자들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문이 열리면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 자동차의 휘발유 기름 탱크 속에 있던 기름이 어디로 가? 엔진으로 가요. 미토콘드리아가 엔진이니까 지금 얘는 4기통입니다. 그리고 엔진에 산소도 공기도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뭐를 걸어요? 시동을 걸으면 엔진에 스파크가 찌찌찌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도 꼭 이런 자동차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당분, 연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스파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전기 있죠? 그렇죠? 그 전기를 아주 특별한 주파수로 영적 에너지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파크, 생명의 스파크 이 생명의 스파크가 번쩍할 때 여러분이 진짜 번쩍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이 불건 솟아, 안 솟아. 그러면 그렇지, 맞았어. 이제 이거는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팍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력한 스파크가 들어가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많이 태워서 결국 전기를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 전기가 열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전기 그 자체 그 다음에 힘 무거운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결국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파크를 생기 생기는 생명이죠. 그렇죠? 그렇죠? 생기 그래서 이 에너지를 그냥 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에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진리에 감동을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 선에 감사하는 사람.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은 사람. 그 진선미가 다 합치면 바로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진선미의 최고 수준에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에 걸리면 이 혈당들이 혈당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 이 문이 안 열려요. 당뇨병 환자는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문이 왜 안 열리는가를 봐야죠. 문이 왜 안 열리는가 보려면 문이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열리는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꼭 엘리베이터처럼 돼 있어. 여러분 시골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이 문이 왜 안 열리냐고 엘리베이터 문을 이래 봐야 열릴 리가 없죠. 뭐를 눌려야 돼? 스위치 역시 스위치 초인종 스위치가 딱 있는 거야. 창조주 창조주께서 우리 몸을 지극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스위치가 있다면 뭔가가 와서 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와서 눌렀느냐 하면 최장 최장 이라는 곳에서 최장 에서 인슐린을 생산해서 스위치를 눌러요. 인슐린 그래서 문이 열려.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의사들이 당뇨병의 원인을 알아냈다. 그것은 뭐다? 최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병이구나. 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나 그건 몰라. 하여튼 최장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잘 되면 그 인슐린이 와서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여는 건데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인슐린이 부족하다. 인슐린이 부족한 이유는 최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생산을 못하니까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되겠다. 그래서 소 소 최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소 최장이 소가 생산한 인슐린을 정제해가지고 놔준 거예요. 그러다가 유전자의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인슐린과 거의 비슷한 인슐린이 만들어집니다. 당뇨병을 완전히 낮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을 안 한다면 왜 안 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연구를 더 깊이 해보니까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을 거의 정상적으로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학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면 왜 문이 안 열릴까요?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해.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을 생산해서 이 스위치를 눌렀는데 눌렀어요. 그런데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최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못해서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뭘까? 뭐겠어요? 한번 때려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때릴 수 있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인슐린이 생산되어서 와서 눌러도 안 열리니까 옛날에는 잘 열렸는데 스위치가 둔해졌다. 스위치가 둔해졌어. 그럼 스위치가 왜 둔해졌냐?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스위치가 드디어 과학자들이 스위치가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스위치가 둔해진 이유가 발견이 됐어. 그게 뭐냐고 하면 스위치 스위치 위에 덮개가 덮여져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덮개가 없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덮개가 있는 거야. 이 덮개가 어디서 왔어? 보니까 여기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켜진지 않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켜져서 이 덮개를 생산해서 덮개를 덮어놓으니까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잘 열리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덮개를 덮어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차를 참 아껴요.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휴가를 간다. 그러면 차에 먼지 앉지 말라고 덮개를 덮어둔다는 말은 당분간 사용을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사용할 때 덮개를 베끼겠다는 뜻이죠. 이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개가 초인종을 덮고 있다는 말은 본인이 지금 현재 이 초인종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초인종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국은 문을 열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텐데 어떻게 살면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없을까?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게 사는 삶이에요. 그것은 결국 운동을 안 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운동 부족해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에 다녔 때는 당뇨병 환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쳤까요? 그 당시는 일본에도 당뇨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특별한 체질을 타고 나서 당뇨병에 안 걸리는 체질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생활습관병이에요. 왜? 미국 사람들처럼 차 타고 다니고 고기 먹기 시작하고 식생활습관, 운동습관 이것이 미국 사람처럼 되어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듯이 우리도 걸리듯이 그래서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세포들이 에너지를 생산해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인종을 덮어 둬야죠. 그다음에 운동 부족 그다음에 또 운동 부족 그다음에 산소 공급 부족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난로에다가 장작, 석탄 떼어놓고 불을 붙일 때 반드시 반드시 뭐도 같이 불어줘야 돼? 공기를 불어놓아줘요. 공기 안 불어놓고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힘들어. 산소 공급이 미토콘드리아에 안 될 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산소 공급이 안 될까? 안 될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혈관은 적혈구가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혈구고 적혈구고 모세혈관입니다.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직혈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적혈구가 한 개 한 개씩 분리돼서 모세혈관을 자유스럽게 통과해서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잘 통과할수록 산소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어버려 적혈구들이 끈적거려서 서로 붙어버려 그러면 산소 공급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피가 끈적거려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혀서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고지방 식사입니다. 기름기 여러분이 삼겹살 먹고 나면 금방 이렇게 되어버려요. 먹을 때는 막 고소하고 맛있지 쭈쭈쭈쭈쭈쭈 먹어놓고 한 20분, 30분 지나면 이상하게 몸이 벅적지고 자꾸 또 그러고 뭐해요? 자꾸 졸려요. 왜? 뇌에 산소 공급이에요. 여기저기 모세를 보니 조금씩 막혀서 그래서 참 그 삼겹살이란건 음식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만 특히 무슨 고기든지 기름덩어리는 먹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튀긴 음식 요즘 젊은 음식은 라면에다가 튀긴 거 얼마나 많이 먹어? 그렇죠? 큰 문제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포들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같은 어떤 오염물질, 발암물질이 외부로부터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세포들이 빨리, 더 빨리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고지방. 고지방. 그 다음에 이제 또 당뇨에 문이 안 열리고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말씀하실 수 있지? 생기부족 생기 스파크가 와서 부지런히 어떻게? 당분을 태워야 돼요. 연소시켜야 돼요. 그런데 생기부족은 어떤 경우에 생기부족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기가 막힐 때?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이 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기름기 있는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운동량이 줄어버렸고 옛날에 우리 때는 무지무지하게 걸어 댕겼어요. 버스 탄다고 해도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30분 걸려요. 그러면 또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또 30분 걸려요. 그래서 그때는 온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당뇨병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기름기 얻어먹는 것 그때는 소고기국 식구가 6명이면 소고기를 손바닥 반 만큼 엄마가 사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져요. 다져서 간장 넣고 콩나물 좀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무우 썰어서 넣고 마늘 좀 다져서 넣고 기립다 끓이면 고기 다진 것을 건진다고 그러니까 기름기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참기름 심부름 가는게 그렇게 좋았어요. 기름병 사이다 병 기름 좀 사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기름도 조금 마시고 그러니까 당뇨병 걸릴 이유가 없죠. 맨날 운동하고 기름기 안 먹고 그러다가 이제는 음식에 기름기가 넘쳐나고 차 타고 다니고 운동 부족하고 스트레스 많아지니까 당뇨병에 근본적인 치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잔말 말아 그냥 뭐라 그러면 돼? 뉴 스타터 그러면 다 끝났어요.